장갑하고? 거는 게 있어 또. 수트 같은 거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왔네. 왔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왔네. 왔어, 왔어. 누구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안녕하세요. 저게 이렇게 잘생겨서. 어떻게 해. 사왔으니까. 기현. 형부도 돼. 아니, 자고방 여기서 이리 나가야 돼. 이거, 기현. 기현. 정신 안 차려? 미안해요. 놀러 간다며. 놀러 왔잖아, 저거. 이거 신고 놀러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신고 놀러 가는 거예요. 네. 네. 자, 따라오세요. 형, 이것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만드신 거예요? 원래 있나봐, 이런 게. 아, 이런 거 팔아요. 오오오오오오오. 고추는 다시 여기가 여기니까 이렇게 앉아서 발로 이런 거 가면서 따갖고 여기다 넣어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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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탈래. 여기 빨간 거 따세요. 네, 알겠습니다. 1교시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2, 3, 4교시가 두려워지는 거죠. 아, 여기 용역 왔구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구나. 그때부터 좀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구어라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어요? 고추, 고추, 화이팅! 그게 뭐야?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도 정말 나겠어요. 하나, 둘, 셋. 고추, 고추, 화이팅! 고추, 고추, 화이팅! 고추, 고추, 화이팅! 아, 진짜. 아, 고추 농사 진짜 잘 됐다. 아, 진짜 잘 익었다. 아, 진짜 잘 익었다. 와, 새빨게, 새빨게. 회장님. 이거 따는 걸로 우리 내기할까요? 누가 더 많이 땄나? 네, 누가 더 많이 따서 꼴등. 매운 고추 한 번에 두 개 먹기? 매운 고추 한 번에 두 개 먹기? 근데 상태가 다 좋은 거여야 돼요. 아무나 따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한다고 안 했는데요. 두 분이 하세요. 하는 걸로 할게요. 스타트! 이것을 어떻게 했으나 그러면 이거 저거요, 호밀을. 아, 잡초 제거? 그렇죠. 이것만. 아, 저것도 다 이제. 다 해야 된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까이 사이에 잡초 제거하는 거죠? 그렇지. 열심히 해보세요. 예, 예, 예. 야, 이거 우리가 제일 빡세다. 야, 너 그거 좀 잘 좀 받지? 이걸 받았어. 저는 석대권이 없었어요. 너 왜? 거의 다 저를 석대가 안 했어요.